어제 오늘 성묘 가는 차들 때문에 길이 많이 막혔죠. 다음 주도 많이들 가실 텐데 한창 가을 진드기에 말벌도 돌아다닐 때라서 이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. 장세만 기자입니다. 재작년 치약산의 한 야영장에서 붙잡힌 살무사입니다. 몸에 얼룩무늬가 선명한 다 자란 성체입니다. 국내에 자생하는 독사로는 살무사와 유혈모기가 대표적인데 둘 다 독성이 치명적입니다. 특히 번식기를 앞두고 예민해지는 시기여서 더 위험합니다. 진드기가 옮기는 감염병도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. 특히 살인진드기로 불리는 작은 소피 참진드기 개체수가 예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.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진드기 산란률이 증가한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. 이 진드기는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바이러스를 사람에게 옮길 수 있습니다. 감염되면 1, 2주간의 잠복기를 거친 뒤 고열과 구토를 일으키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. 진드기 피해를 막으려면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입는 등 야외에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. 또 벌초나 등산때 말벌이 주변에 없는지 조심해야 합니다. 말벌은 꿀벌과 달리 쏘였을 때 침이 박히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으로 긁을 경우 상처를 덧나게 할 뿐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. SBS 장세만입니다.